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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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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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돌이표 아까 설명드린 번호도돌이표가 있어서 첫 번째 줄 1번 어찌하 어찌하여 첫 번째 두 번째 도돌이표 도도돌이표 도돌이표 노래 보시다 보면 아까 거기서 거의 비슷해요. 자, 숨 쉬는 거 정리 한 번 해드릴게요. 표시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맛대로 숨을 쉬시면서 노래가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꼭 이 표시를 하시는, 저는 이게 좀 편한데 이게 숨 쉬우신데 머리 커다랗게 하고 꼬리로 짧게 그리는 게 숨 쉬우거든요. 숨 쉬운데, 저는 이게 그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또는 이렇게 낙대기로 표시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나만의 방식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가슴 하얗게 여러가지 한숨이에요. 가슴 하얗게 여러가지 한숨이에요. 한숨을 쉬시면 안돼요. 한 번 오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큰숨. 숨이 딸이군요. 큰숨. 끝까지 한숨. 다시요. 한 번에 오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끊기가 애매해서 이 노래를 만들기도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숨 쉴 자리 없이. 열어. 두박 하시고. 숨 쉬고. 우. 세각 꽉 채우시고. 숨 쉰 다음에. 숨 쉰 다음에. 숨 쉬세요. 숨 쉬고. 숨 쉬고. 숨 쉬고. 숨 쉬고. 바위바위라 이렇게 다시 노래 풀어보실게요 둘 셋 가요 둘 셋 바위바위라 바위바위라 넷 넷 널로 놀루 아이구 труimen 잘 아꼬까思λά. 근데 숨쉬어야 잘 없어요. 하나 둘 셋 그래도 안 shoots 갈~? 쉬고 너는 둘 셋 1, 2, 3, 4. 연습 시작. 1, 2, 3, 4. 한 주요. 숱돈이 중요한데, 1, 2, 4. 밀어 올리시면 안 돼요. 가곡이라서 거찌셔야 돼요 이게 뇌가예요 가요예요 특히나 신작가곡들은 가요품이 많긴 때문에 잘못하시면 진짜 심파가 돼요 그래서 내 사랑을 감춰요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다시 한 번 더 가라 다시 한번 더 줄게요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transplant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아빠 하나 둘 셋 우리 중간에요 우리의 영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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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하실만해서는 별로 아셨죠?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1절 기준으로 가슴 3번 하셨죠? 잘하셨어요? 하얗게, 약해, 약해. 짧아요. 손이 두 개. 지금 아빠하고 설명드린 거. 하얗게, 이거 아니고요. 하얗게, 다시 돌아가세요. 하얗게, 다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열어 하시고. 오는 듯. 아니고요. 오는 듯. 하얗게, 다시 돌아가세요. 각자 조심하셔야 돼요. 헬스 헬스 아니고요 헬스 오늘 두 개 입장에 조심하셔야 돼요 머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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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요 머금고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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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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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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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